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영양소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률이 2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영양소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연구 결과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 2014년 9월달 신경학 국제학술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비타민 D와 치매, 그와 함께 알짜이머 치매 위험률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요 연구자들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일단 치매가 없으셔야 되고 심해관질환도 없으셔야 되고 뇌졸중도 없으신 어르신 약 165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약 6년 동안 추적관찰하면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하면서 비타민 D 수치와 치매나 알짜이머 위험률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1658명 중에서 약 171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102명은 알짜이머에 의한 치매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률을 비교해 봤더니 알짜이머성 치매의 위험률은요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분들보다 약간 부족했던 사람들이 위험률 수치가 1.69가 나왔습니다 1.69라는 것은 69%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2.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치매 위험률을 봤더니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 1.53 그러니까 약 53%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2.25 그러니까 약 2.25배가 더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비타민 D와 치매의 위험률에 관계된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대부분의 논문들은 결론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확실히 치매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실하게 비타민 D는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비타민 D 어느 정도 드셔야 될까요? 보통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드실 때는 하루에 최소한 1000아유에서 2000아유 정도 드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이상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5000 또는 하루에 7000까지 드시는 분들 계시니까 조절하시면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용량을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냥 드신다 검사 합식을 하는 분들은 한 2000아유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D 잘 챙기셔가지고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